네, 진심쌤 들어왔습니다. 자, 앱 폴벅으로 아삼이이이익으로 갑니다. 자, 앱 폴벅으로 아삼이이이익으로 향한 아티니 방향 긴 잇잔한 아티니 이른바야 할 아티니 사내목에 짤란짤란 엉덩이는 방불소리 물을 잡고 도는 싱싱쇠쇠 길이 떨어져 정상도다 전라도다 충청도의 강원도 태양간에 가기보라 졸아신러신러 길이 친구의 입안을 빌어 다가가 멈추었어 만한 그룹의 고향 내 찹찹지어를 본다 네 감사합니다